대구 대교구 제2주모 성인인 이윤일 유한 성인은 1867년 경인박회 때 대구에서 순교한 뒤 형장 근처에 임시 매장됐습니다. 2년 뒤 성인의 후손들이 현재 비산성당 인근으로 유해를 이장했는데요. 당시 유해가 지나온 길을 교구가 순례길로 지정했습니다. 대구 대교구는 성 이윤일 유한의 시성 34주년 순교 151주기를 맞아 성 이윤일 유한의 사랑과 순교의 길을 교구 성지 순례길로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비산본당이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조성한 성 이윤일 유한의 사랑과 순교의 길은 성인이 1867년 참수 순교한 대구 관덕정 순교기념관에서 시작합니다. 주교자 계산성당을 지나 달성공원, 북비산 내거리, 성인 무덤 추정지의 기념비를 거쳐 비산성당까지, 성인의 유해를 후손들이 모시고 이동한 경로를 따라 3.6km가량 이어집니다. 이윤일 유한 성인의 순교 151주년 기념일인 지난달 21일, 비산본당 신자와 지역주민들은 순례길을 순례하며 성인의 순교 정신을 본받고 성인의 현양안에 시간을 가졌습니다.